사실은 군이라는 조직이 상명하복의 조직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가 안 나와요. 현직에 있는 분들은 특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까 공황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진짜 실제 분위기, 언론에 나오지 않는 국방부 실제 내부 분위기는 부글부글 하는 겁니까? 부글부글 하고 있죠. 그리고 결정 나기 전에는 포탄맞은 기분이라 했는데 어제 발표하고 나서 쭉 전화하고 확인해보니까 핵탄 터진 기분이라. 핵폭탄 맞은 기분.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갈등이 시작되더라고요. 갈등이요? 왜냐하면 국방부 같은 데는 여러 군데, 다섯 군데 인상 분산하잖아요. 일부는 합참, 일부는 별간, 일부는 폐건물로 가잖아요. 합참 정도 건물로 가는 부서는 좋으니까 그리 갈라 하겠죠. 그런데 폐건물로 가려는 부서는 어떻습니까? 전기도 안 하고 수도도 안 나오고 완전 2, 3년 폐건물 되고 이제 철거 직전에 있는 건물로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그거 갖고 또 다투는 분위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서는 여기 가게 해달라, 저기 가게 해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또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업무가 손에 안 잡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사실은 안보의 공백이기도 합니다. 아니, 이 이사 문제 내가 어디로 갈까? 이거 생각하느라고 업무에 집중도 안 되겠네요. 안 되죠. 손을 놓고. 그리고 지금 이사식이 어떻습니까? 4월달이, 저는 4월, 5월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보 취약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인계인수기간이 일단은 취약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도 보면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 110주년이에요. 이때는 도발이 예상이 되죠. 그리고 또 4월 중순부터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합니다. 그렇죠. 다음 달이죠. 한미연합훈련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북한에서 분명히 또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서 도발도 하고 또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또 도발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뭐 그런 국면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아주 안보적으로 상당히 위기 국면입니다. 이럴 때 이사 때문에 업무에 집중 못한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합창 같은 데는 사실은 4월 10중순경에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훈련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지금 훈련은 딱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사전 준비를 한미 간에 해야 될 것도 많고 부서별로 팀업을 맞출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팀이 올림픽선 나간다면 그전에 예행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이 그런 예행연습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사 가기에 바쁘고 그러면 손에 잡히겠습니까? 그럼 훈련 효과도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까지 있군요. 이게 우리의 국방 전력 차원에서 봐서도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되지 플러스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그냥 신문지상에서 봤던 그런 것보다 지금 김병조 의원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 그것보다 심각하다. 말이 제대로 안 나올 정도로 상황이 너무나 위중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관절을 한남동에 임시로 쓴다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죠. 육군참모총장 공간을. 저는 한남동에서도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거기 연합사 부사령관 할 당시에 육군참모총장 공간 바로 옆이 저의 공간이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한남동은 참 경기에 취약한 데입니다. 그 바로 뒤가 매봉산이 있고 산에서 다 보이고요. 그 주변에 도시 개발이 돼서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거든요. 높은 건물들이 있어서. 밑에가 다 보이고 사실은 경기에도 대단히 취약하죠. 또 대통령이 여기 저 보십시오. 용산 지역에 낮에 있다가 밤에는 다른 지역 한남동에서 숙소 있잖아요. 관저가 있습니까? 그럼 두 군데 다 똑같은 규모의 경계 시스템과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낮에는 집무실에 있고 밤에는 관저 있으니까. 똑같잖아요. 사실 대통령이 있는 위치가 컨트롤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 소요나 보안 소요나 이런 소요들이 현재 청와대에 있을 때보다 두 배 이상 소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제 뭐 했습니까? 국빈들이 방문하면 국빈 만찬을 어디서 하느냐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적절한 데가 없어서 당분간은 청와대 현재 영빈관을 그럼 거기도 또 보안 시스템이나 갖춰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배 내지 세 배가 더 소요되는 거고 또 주민들의 불편은 두세 배 더 넓어지고 광범위해지는 것이죠. 지금 청와대는 사실 관저랑 집무실이 같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마크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정말 마크 지점이 최소한 세 개.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는 보십시오. 현청와대는 뒤에 부각산이 있고 인흥산이 있고 주로 산들이 있고 앞에는 고흥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용산은 어떻습니까? 물론 용산 미군기지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용산역에서부터 서울역 이 자측은 엄청난 도시화가 되어 있고요. 남쪽도 이촌동은 이미 엄청나게 도시화가 되어 있고 거기 가게 되면 또 한남동 공간까지는 이태원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교통권, 통신권, 재산권 이런 것들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제 윤석열 당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남동 관저에서 출근할 때 국방부 신청사 출근할 때는 한 3분, 5분 정도 통제하면 된다. 그 정도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정도는 좀 감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는 사실은 한남동에서 용산까지 오는 데는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교통이. 특히 삼각지에서 이태원을 가는 도로는 대단히 상습 정체 구역이고 출근 시간대요? 네. 이태원은 또 좁습니다. 이것이. 도로 폭들이. 그리고 거기는 가장 인구가 많이 모이는 지역입니다. 저녁 같은 데는 발디딜턴 없이 많은 사람들이 붐비죠. 핫플레이스죠. 한 10분 정도 통제가 되는 경우는 대단히 어렵죠. 그리고 또 전화 이런 것도 하다가 갑자기 끊어지잖아요. 이유도 모른 상태에서. 그렇죠. 갑자기. 그러면 대통령이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겠네요. 이유도 모르게 왠지 끊어지고 이런 상태가 되죠. 갑자기. 그런 불편과 불만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남동 관저 용산의 집무실 이렇게 우선은 운영될 걸로 보이는데 어제 조감독 가져와서 설명하면서 윤석열 당선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백악관처럼 정말 사람들이 대통령 진무하는 모습도 보고 함께 어우러져서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공간으로 정말로 용산을 잘 만들겠다. 소통을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낮은 자선으로 가겠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렵지만 양해해달라. 이렇게 이해를 구한 걸로 해석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소통 문제. 소통은 사실은 저는 공간에 있지 않고 방법이나 마음에 있다고 봐요. 일단 국방부가 소통 공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거기 한 5년 이상 걸릴 것이고 5년이요? 5년이나 걸려요? 5년. 왜냐하면 그 앞에 건물들이고 다 제거하고 공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용산공원 자체도 사실은 원래는 2027년 이상 돼야 이것이 공원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미군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환경평가를 하고 거기 오염된 토양들은 다 교체하고 이런 소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린데 당기겠다 하잖아요. 물론 당길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러면 환경평가라든가 정상적인 절차를 못하게 되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국방부는 국방부 자체 빌딩이 국방부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방부 임무수행에. 국방부 임무수행에 맞춰져 있다. 청와대 임무수행에 맞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연병장 같이 보이지만 그 지하에는 또 여러 시설이 있어요. 어제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걸 다 제거하고 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 최소 5년은 걸리죠. 그럼 윤석열 당선인은 끝나고 차착이 대통령 때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통한다고 가는데 불통이 강화되는 거죠. 군의 요새로 들어가잖아요. 요새로. 그러니까 당분간은 불통이 될 것이고 2, 3년 동안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는 그렇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정 국방부로 갈 마음이 있으면 먼저 청와대로 들어가셔서 충분한 여론 수렴도 하고 계획도 하고 또 새로 건물도 신축할 건 하고 그렇게 해줄 거는 해주고 해야 되는 거죠. 그 소요 기간이 한 5년은 걸릴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어쨌든 빨리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서 내려오겠다. 청와대 떠난 것 자체의 의미를 크게 두는 것 같고. 그런데 어제 조감도에서 봤듯이 그런 정말로 잔디밭에 청사가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거의 모여 있고 소통하는 그런 모습. 조감도처럼 만들려면 윤석열 당선인 임기는 안 될 거다. 네. 어렵습니다. 한다고 해도 대단히 무리가 따르겠고요. 무리가 따르고 여러 가지 공기 단축도 있고.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한 공정. 공정하지 않는 절차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아니 그러면 저희 시청자분들도 아마 이 얘기 들으시면서 좀 갸우뚱한 게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하던 소통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하려면 임기내 안 되는 상황이 될 거고 결국 뭘 위한 어떤 목적을 위한 용산 이전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정말 여러 가지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기 집에서 하면 안 되냐. 서초에서 이런 말씀도 하고 댓글해 주실 정도로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